올해 상반기 유통업체 매출이 코로나의 장기화에도 성장세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산업통상자안부가 발표한 올해 상반기 전체 유통업체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.1% 상승한 75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잠재된 소비심리의 표출과 비대면 소비 확산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 매출은 각각 8.6%와 16.1%가 증가했습니다. 오프라인의 경우 백화점 매출이 26.2%로 가장 크게 늘었고 대형마트 매출은 0.3%, 편의점은 6.2%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SSM의 매출은 10% 감소했습니다. 특히 백화점의 경우 해외여행에 대한 제약이 보복 소비로 이어지면서 명품 매출이 45% 증가했습니다. 한편 온라인 매출은 비대면 소비와 온라인 장보기 증가로 대부분의 상품군의 매출액이 늘었으며 음식 배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서비스 기타 매출이 40.4% 증가했습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